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.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대구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지난 5월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.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